이 사람이 지금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줍시다 3일 독립운동 정신을 이어받아서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저희 김성수TV 송수대로도 3월 1일 날 개국을 했습니다 2월 8일 날 첫 방송을 올렸어요 2.8 독립선언 모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또 이상한 뒤통수가 하나 날아왔어요 안태근 무죄에 이어서 이번에는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이라고 알려졌던 유해용 판사가 오늘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1심이긴 합니다만 충격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간단하게 좀 알려줍시다 유해용 전 대법원의 재판연구원이었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 비선진료 의혹이라고 하실 거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 그때 그때 비선진료 의혹과 관련된 재판이라든지 재판 진행 경과를 몰래 빼서 청와대에 전달해 준 혐의를 받고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판결에서는 강제로 몰래 뺐다고 할 수도 없고 강제성이 없었고 강제성이 없었고 그것이 실제로 빼서 넘겨줬는지도 확실치 않다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둘 중에 하나네 검사 하나는 검사 그러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대충 무만해서 올린 거야 수사는 한동훈이 했죠 한동훈이 이걸 수사했다고? 그렇죠 사법농단 잠깐만 원래는 사법농단 수사는 특검에서 했잖아 사법농단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했죠 아 사법농단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이 했죠 한동훈이 한 거죠 한동훈이 작품이네 그럼 네 한동훈이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평소 하던 수사 방식이 원래 좀 이랬던 거예요 좀 억지스러웠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진짜로 잡아넣어야 될 사람도 빠져나가게끔 만들어준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일부러 판사 쪽에 줄대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자기가 나중에 좀 공이 있으니까 자기가 연루가 됐던 그런 사건을 갖다 좀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참 답답한데요 어쨌거나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1심까지밖에 판결이 안 났습니다만 판결 내워를 보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유죄가 입증되지 않았다라는 취지거든요 검사 잘못이라는 거잖아 대체로 보면 의심스럽긴 한데 내용을 보면 의심스럽긴 한데 유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증거가 충분치 않다라는 취지라는 걸 생각해보면 수사를 잘못했다 아니 뭐 태산명동 서일필이 한두 개가 아니네 지금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이제 앞으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이 사람들이 다 무죄 나올 거라고 생각하면 가는 곳마다 말썽이네 진짜 한동훈이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참 걱정스러운 게 앞으로 다른 사람들 이제부터 점점 사법농단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나올 텐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솔직히 사법농단 수사 같은 경우는 사법부에서 아주 적극적인 수사 방해가 있었죠 수사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유죄를 확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이 기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좀 어이가 없잖아요 특히 여러 가지 지금 얘기 나왔는데 이번 재판에서 보면 판사가 유해용 변호사 측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 이것이 그동안에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했고 피의사질 공표도 있었고 별권 수사도 했고 여러 가지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기각을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증거는 부족해라고 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각을 하긴 했는데 그런 재판에 들어오게 기소에 관련된 불법이 있었다는 부분은 기각을 했지만 결론적으로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결정을 내렸다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한동훈식 수사가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잡아놓을 수도 있지만 죄 있는 사람을 풀어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진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검찰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범죄자들을 또 제대로 다시 한 번 수사를 받게 제대로 된 수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급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앞으로 임종헌이 되는데요 임종헌 법안 행정처 차장이 되는데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떤 판결을 받을지 들으면 진짜 임종헌은 제대로 그냥 엮어놓아야 되는데 물론 이런 게 있습니다 법원의 지금까지 태도를 보면요 최근 몇 년 동안 판례의 경향이 실무자를 처벌하지는 않고 위에 있는 책임자를 처벌하는 지시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바꿔지고 있어요 그게 맞긴 맞죠 그렇게 본다면 임종헌부터는 사실 처벌을 받게 될 걸로 보입니다만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는데 다만 임종헌에 대한 수사라든지 대법관에 대한 수사라든지 양승태에 대한 수사 역시도 이런 식으로 됐었다면 눈앞에서 뻔히 범인을 놓치는 상황이 또 생길 수도 있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지켜보죠 네 자